이번에는 밤사이 인터넷에 올라온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사상 첫 사흘 연속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도 7곡째에 걸쳐서 미세먼지 소식 쭉 전했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이렇게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2017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 중국발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태어나서 가장 나쁜 공기를 사흘 연속 마시고 있는 거고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하다라는 뉴스는 워낙 많으니까요. 8139 끝번호 쓰시는 분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 최근에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연진님이 미세먼지 초비상 목관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또 가족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천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굉장히 큰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 때문에 지하 1층에 있던 호텔 직원 김모 씨가 숨졌는데 이분이 이제 119에 신고하셨던 분인데 혼자 불을 끄려고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불이었고 소방장비 64대하고 소방인력 353명을 동원해서 진화작업 펼쳤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가 불에 타면서 또 어려움을 겪었고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진입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 날 때마다 우리 소방차들이 사실 진입하는 게 어렵다는 뉴스는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지금 19명이 다쳤다. 상처를 입었다. 연기를 들이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또 소방대원들도 포함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명이 있죠. 부디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토픽 볼게요. 또 하청 일용직 사망입니다.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어제 오전에 철근 구조물 설치하던 일용직 2명이 10층 높이에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 머리 위에서 타워크레인이 쇠파이프를 나르고 있었는데 이게 중심을 잃으면서 밑으로 쏟아지면서 이 두 분을 치은 거고요. 공사 현장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가 안 돼 있었고 숨진 근로자들은 구조물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장구도 또 차지 않았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이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이었고 노동청에서는 원청업체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면밀히 살피지 않아도 지금 안전규정 얼마나 안 지키고 있는지 이미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탁현민 행정관 이름이 보이네요. 네. 이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지난 7일에 청와대에 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2기 참모진 임명 하루 전날이고요. 지난 11일부터 휴가 중이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 중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부에서는 행정관이 공석인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승진 인사는 부담스럽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고요. 작년부터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죠. 당시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게 온 국민한테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가 만약에 탁행정관을 붙잡으려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올지 이런 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토픽은 부담스토픽은